스팟은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가 바샤티옹이 진짜 좀 어렵긴 해 샷도 돼야 되고 기동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미니백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그래요 10티어 바샤티옹 태우면은 진짜 실력 차이 많이 날걸? 그니까 체감이 군맨은 50% 이하 많지 백운맨은 내가 50% 이하는 보지 못한 것 같애 백운맨이 지금 아군에도 백운맨 저 봐봐 지금 위에 보여요 여러분들? 레이팅 1750에 승률 51% 보여 저거? 저 정도야 저 정도 백운맨이라고 50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무조건 얘도 52%네 이런식이야 이게 원래 아이씨 바깥다 이씨 아이씨 바깥다 이씨 크라운밤 박에 깝치는거 보소 참자준데 저거 야, 크람바겐 잘 깝치는데? 200스팟 야, 솔직히 상대편 자주가 대가리가 있으면은 그래 크람바겐 싸야지 나 쏘겠냐, 설마? 내가 아무리 슈니컴이라도 이거 싸야지 양심이 있으면 이거 그래, 좋아 어? 미넬? 오르지, 당연히 빠따의 효과는 증명이 됐습니다, 여러분 뭐야, 뭐 죽었어? 에밀2가 죽었어 죽으라는 크람바겐은 살아있는데, 멀쩡하게 에밀이 죽었..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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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하다 서운하다 호우 자주 낫소네, 이제 가펜과 튕겼고 가펜과 튕겼고 아... 아니, 왜 포탑 정면에서 맞았는데 저... 장전수가 뒤져 어디 있었길래 도대체 이거는... 근데 라인의 상태가... 라인의 상태가... 이거 라인 왜 이래, 이거? 이거 라인 왜 이래, 이거? 잠깐, 있어봐 스팟 한번 때려주고 비... 빠다, 맨! 가펜 날라오고 안썼지, 가펜? 떼십을 잡아야 돼, 떼십! 그래, 좋아, 오케이 이러고, 내가 스팟을 지우고 자주포가 떨어질 거예요, 아마 안 떨어지네? 아, 백돌아지, 안녕 벽돌아지 이거를... 솔직히 여기가 뚫릴 것 같진 않아, 이 라인이 지금... 아, 이게 하탄은 뭐야, 이거? 아, 이게 하탄은 뭐야, 이거? 그래, 저기에 막 뒤치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뚫리진 않고 우리가 이제 뚫을 차례인데 그럴려면은 센츄이나 이러지 말자, 우리 서로 센츄야 이러지 말자 우리 둘 다 죽어, 이러면 둘 다 죽어 우리 둘 다 죽어, 이 새끼야, 우리 둘 다 죽어 어? 니 쐈어? 어후... 오십 Deutsch 뭐지? 컴온! 여기 뚫자 용기를 줄게 아! 야! 이 빛나네! 야이C! 저거는 구독이야! 이거 빵! 이거는 빵이에요! 저 터진 사이즈로 봤을때는 빵자주! 또 떴다! 야이C! 이제 각, 각 나왔다 이거 지금 야이C! 아! 이런C! 센츄리온이 스팟이 왜이렇게 늦게 떴지 방금? 아! 이놈! 이놈샷! 뭐야! 이 새끼 프렌트실드스네 이거 빵자주 이 새끼 양심 어딨냐 이거? 양심 어딨냐? 뭐냐 이거는? 니가 왜맞냐? 뭐냐? 뭐냐? 실화냐 이거 지금? 오! 맞았어! 뭐야 이거! 오! 어이 뭐야! 휴 네! 티가 depend's 까요인 사람들이 Bottom 는 다음 pals 萱 件事情 주변 저 holding 시, 시, 실화냐 이거 지금? 밧펜 도탄? 이츠 트루? 방금 머리 위로 뭔가 지나갔다 지금 이스포츠 오진다 갓게임이 갓게임 어? 갓게임이야 역시 4200딜에 스팟딜이 2800 이것뿐이 안주긴 했는데 아 이건 유튜브 올려야겠다 갓게임이네 갓게임이야 역시 자주포 쏜거랑 아까 M53디지는거 존나 웃기던데 진짜 아 10딜이네 10딜 M53이 피가 별로 없었네 빵은 맞고 센츄리온은 걔도 딜은 안들어갔던거 같은데 연료탱크 뭐지 딜이 들어갔나? 두발 맞췄네 센츄리온은 내가 센츄 때린게 아까 한발 아니었어? ㅇnet 옆 통수한대 erry가